공부는 말이에요 적어놓은 대로 예습의 과정이 있고 수업의 과정이 있고 복습의 과정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중요도로 따지면 7대 2대 1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어느 선생님의 국어 강의를 듣는 것이 좋으냐는 실제로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겁니다 역량이 있겠죠 그렇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어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학원 수업을 듣는데 어떤 수학 선생님께서 모의고사 한 회분을 숙제로 내주십니다 그리고 이걸 80분 안에 풀어와라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모의고사를 해설해 주겠다라고 했다고 합시다 됐어요? 지금 현재 A, B, C의 성적은 똑같고 그리고 능력도 똑같다고 얘기해보자고요 실제로 예습의 과정에서 A 학생은 예습을 안 합니다 이런 학생도 제법 되죠 선생님이 현장에서 수업해 보면 이런 학생들의 10에서 15%는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A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게 두 가지인데 어릴 때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1, 2학년 때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었어 이런 학생도 있고 머리가 타고난 학생도 있죠 머리가 잘 타고 나서 공부를 안 해도 수업 들으면 이해할 수 있고 그런 학생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B는 거의 대부분이 B예요 70%, 80% 이상의 학생들이 B인데 B는 열심히 풉니다 80분 동안 원래 수학이 100분이지만 80분 동안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채점을 해봤더니 내 문제를 틀렸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학생들이 시험을 치면 80점 대 초중반 정도의 점수는 나오겠죠 내 문제를 틀렸다고요 그러면 1등급과 2등급 사이 좀 되겠네요 2등급 초반 그리고 수업을 들으러 오죠 그렇죠? 이런 학생이 B입니다 그리고 C는 실질적으로 한 10%쯤 돼요 10%쯤 되는데 이 학생은 80분 동안 내 문제를 풀어요 서른 문제를 풀어서 역시 내 문제를 틀립니다 그리고 B와 C의 다른 점은 이거죠 한 50분 동안 말이야 50분 동안 이 틀린 내 문제를 해설지를 보지 않고 스스로 고민합니다 해설지 보지 않고 스스로 고민한다고요 왜 틀렸을까 이 문제는 도대체 답이 뭐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풀어야 되나라고 고민합니다 혹시 입 닦으면서 수학 문제 고민해 본 적 있나요? 혹은 자기 전에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도대체 그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면 두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근데 나머지 두 문제는 아무리 해도 헷갈린단 말이야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잘 안 잡혀 그럼 이제 계속 생활 속에서 고민하는 학생이에요 이런 학생인데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됐다고 해봅시다 A는 수업 안 듣습니다 그렇죠? 안 들어도 알 수 있고 A들에게 한마디 하는데 빨리 정신을 차리길 바랍니다 A가 핵심이 아니니까 자 수업 안 들어요 B요? 열심히 듣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요 정말로 집중해서 듣습니다 집중해서 듣고 수학 시간에 이 B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필기를 해요 필기를 특히 어느 문제에서? 자기가 틀린 문제에서 필기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왜요? 수업 듣다가 혹시 자기가 뭐 하지 못할까봐 이해하지 못할까봐 일단 필기를 해요 그리고 질문을 언제 하느냐 그 다음 시간에 와서 합니다 머리극적이면서 선생님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하신 내용인데요 집에 적어서 아무리 고민해봤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간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학생이 B입니다 그렇죠? 자 C는요 C는 얘들은 진짜 집중해요 솔직히 250명 300명 강의실에서 눈 맞추고 수업하는 애들은 실제로 얘들이에요 왜냐하면 얘들은 필기한다고 바쁘거든 얘들은 자거나 고개 숙이고 있고 그러니까 눈 맞추고 수업하는 건 C들이에요 C들의 표정은 좀 달라요 그렇죠? 전투적입니다 자 여기 이거 이거 두 문제 내가 고민해도 안 풀리는 이 두 문제 너 어떻게 푸는지 설명 좀 해봐 라고 그렇죠? 집중해서 들어요 필기 안 합니다 그렇죠? 수업 시간에 웬만하면 끝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질문도 이 C 중에 이제 개념이 좀 있으면 학생들이 개념이 좀 있으면 쉬는 시간에 질문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학구열이 불타면 수업 중에 손 들어 질문해요 훌륭한 학생들이죠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중한다고요 집중한다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복습의 과정입니다 A는 한 개 있어야 복습할 것도 있지 안 합니다 자 B는요 50분 동안 복습을 해요 그렇죠? 뭘 해야 될 거예요? 필기한 거 가지고 복습하는 거 고개 끄덕인 거야 이런 거구나 라고 그렇죠? 그리고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여러 번의 반복 훈련 끝에 맞출 수 있을지 몰라요 자 C는 복습 안 합니다 왜? 이미 끝났으니까 아마 수업 마치고 10분 정도만 리마인드 할지 몰라요 자 그러면 성적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애들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1, 2학년 때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성적 A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고3의 공부는 이걸로 안 돼요 요즘에도 선생님이 뭐 요번 주 안에 입장을 밝히겠지만 이번 2019학년도 수능에서도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죠? 재능이냐 노력이냐라고 하는데 재능도 분명히 역량이 있겠죠 그렇지만 노력도 아주 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재능만 믿어가지고 절대로 성적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죠? 1, 2학년 때 그랬을지 몰라 그렇지만 고등학교 3학년의 입시 그 다음에 대학의 과정에서 재능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자 B요 안타까운 게 B입니다 성적이 그대로예요 성적이 그대로라고 네 C는 성적이 급상승하죠 자 이 차이는 뭐냐 이 말이에요 예전에 선생님이 30살 때 만으로 30살이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32살 때야 그때 들어갔으니까 33살 때 처음으로 선생님이 33살 때 아니구나 31살 때구나 만으로 29세니까 31살 때겠구나 31살 때 처음으로 선생님이 재수종합반 담임을 했어요 31살에 그때는 샘보다 나이가 1살 작은 애들도 4명이나 있었어요 단임반에 근데 그때 선생님이 단임 생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면담도 하고 근데 이제 제일 답답한 게 B야 B라 학생이 와서 6평을 치고 나서 9평을 치고 나서 샘하고 면담을 하는데 울어요 왜 우냐면 선생님 저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어? 근데 자기 짝 쓰이는 성적이 오르고 자기는 그대로다 이거죠 어? 나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건가요? 공부한 시간도 똑같아요 근데 왜 저는 이런가요? 어? 선생님은 그때 샘도 어렸기 때문에 지금도 어리지만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어렸기 때문에 단임 초자였기 때문에 그런 애들 손을 꼭 잡았어요 너 혹시 활주로의 법칙이라는 거 아니? 활주로의 법칙 여러분도 아시죠? 활주로의 법칙 활주로의 법칙이 뭐냐 하면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 말이야 활주로를 막 전속력으로 달려요 그러다가 붕 떠오른다고 그러니까 너 지금 떠오르기 직전 이때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절망하지 말고 하던 대로 조금만 더 열심히 해봐 그러면 수능 때는 뭐니? 지금 9월달 평가원 성적은 이렇지만 수능 때는 이 성적은 저 하늘을 알고 있을 거야 라고 충고합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선생님이 깨달아요 얘들이 안 떠요 안 떠오른다고 선생님이 어렸던 거지 안 떠오릅니다 B한테는 활주로의 법칙이 먹히지 않아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고등학교 3학년 고3 3월달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과 똑같다라는 말 여러 번 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B이기 때문이죠 B 됐어요? 전부 다 B 그래서 얘들 입장에서 성적이 안 올라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리고 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마지막쯤 되면 힘들 때 선생님 공부는 버티는 거죠 참고 버티면 좋은 날 오는 거죠 라고 근데 냉정하게 얘기합시다 B한테는 좋은 날 오지 않아요 왜 B가 문제냐 잘 들어보세요 틀린네 문제 말이야 이 시간 예습하는 이 시간 이 시간은 말이야 성적 향상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 시간은 그저 뭐예요 내가 아는 문제와 모르는 문제를 구별하는 데 의미가 있었을 뿐이야 그래서 수학 같은 과목은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이 모이면 말이야 어떻게 수업하기도 해 얘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얘들이 잘 못 풀 만한 문제만 가지고 숙제 내고 그걸 수업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죠 어쨌든 이거 네 성적 P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존재했던 시간이 아니라고요 자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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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꼈겠지만 네가 주체적으로 공부한 거 아니야 그죠 누가 한 거 따라 한 것뿐이야 선생님이 한 거 흉내낸 것뿐이야 그치 어 그래서 두 번째 단임 할 때는 B보고 호통을 쳐요 냉정하리만큼 B야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네가 성적 향상을 위해서 한 노력이 도대체 뭐냐 실제로는 공부하는 척을 한 거지 공부하는 척을 한 거지 제대로 공부한 건 아니라고요 네 오늘 강좌의 제목이 지기인 이유를 알겠어요 여러분이 A냐 B냐 C냐를 정확하게 생각하세요 그죠 내가 지금 공부하는 척을 하고 열심히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는 것인지 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C C가 왜 성적이 오르느냐 이해되시죠 이겁니다 이거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다 주체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수능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수능장은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그죠 자기 스스로가 이 문제의 난관을 이겨내야 돼요 얘는 그런 훈련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냥 떠먹여주는 대로 받아 먹었을 뿐이야 얘는 정말로 고민한 애거든 근데 너희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쓰인 학생은 이해가 될 거야 이렇게 공부하는 게 진짜 재밌어요 응? 진짜 재밌다고 이러면 공부가 할 맛이 나요 아 이거 고민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어쩔 땐 답답하고 어떨 땐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진짜 공부예요 주체적 흔히 예전에 유행했던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게 다름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죠 국어도 마찬가지죠 책만 읽은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와요 그죠 수학 영어는 이 자식이 진짜 못하는데 아니 얘가 하이틴 소설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무협지 막 이런 것들 많이 읽은 애가 국어 성적이 잘 나와요 그거 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활자를 가지고 상상하고 그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고 다 국어 공부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과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C처럼 공부하느냐 아니 지금 너는 C처럼 공부하고 있느냐라는 걸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됐어요 어느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 좋아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치? 선생님 수업을 꼭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자 중요한 건 네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됐어요? 오늘도 대치동 현장에서 이제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학부모 설명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랬어요 어머니들 이 수업 저 수업 국어 수업 두 개 세 개 들으면 성적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러실 거면 제 수업부터 일단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 수업에서 예습 복습 열심히 하게 하세요 그게 학생들에게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이건 진짜 본심이에요 어느 선생님 수업을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올해도 연필통이란 숙제 자료 가지고 제공을 했었는데 얼마나 많이 하느냐 네가 고민해서 푸느냐 수업만 듣는 건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의 결론은 그래요 C는 행복해요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공부가 재밌다니까 성적도 오를 거고 와 공부가 이런 거였어요 그렇죠? 이런 학생이 대학교 가서도 공부 잘해요 그렇죠? 오늘의 결론은 그겁니다 아마도 짐작한데 여러분 거의 다 B일 거예요 B 그렇죠? 이제 C가 됩시다 됐어요? 특히나 국어는 C처럼 공부해야 성적이 오르는 과목이에요 특히나 국어는 C처럼 공부해야 수능이 끝나고 지금 뭐 여러분 거의 다 예비 고3이겠지만 수능이 끝나고 학생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이번 국어 시험이 좀 문제가 많았죠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억울한 거죠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이상한 시험 때문에 내 성적이 이러냐 평가원이 원망스럽다 평가원 잘못하기도 했어요 분명히 이건 조만간에 선생님이 총평을 통해서 얘기할게요 잘못하기도 했는데 우리는 반성할 게 없느냐라는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B처럼 공부하진 않았느냐 하루에 국어를 4시간 한다고 하더라도 B처럼 공부했다면 이건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이 아니라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C처럼 합시다 C처럼 제발 머리를 써가면서 그렇게 공부하면 공부가 재밌고요 성적도 덩달아 오를 수 있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렇게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이해 되셨죠? 자, 지기 여러분 스스로를 좀 잘 아시고 앞으로 제발 C처럼 공부하세요 우리나라 문제가 많죠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가 많은 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B처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혈기왕성한 고3이 혹은 고2가 혹은 재수생이 그렇죠? 그렇게 많이 공부에 매달리고 있는데 국가의 이 에너지들이 공부에 매달리고 있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 B처럼 공부하고 있으니 국가적 손실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라도 혹은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부디 부탁인데 C처럼 공부해보세요 그러면 공부가 재밌고 행복할 거예요 잔소리 같든 잔소리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칠판 지우고 이제 18페이지에 나오는 평가원 지문을 C처럼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제 18페이지에 나오는